이제 SNS에 올릴 직캠 같이 찍잖아. 근데 아스트로 멤버들 중에 내 것만 못 올라갔어. 그 직캠을 찍잖아. 근데 대부분 직캠은 풀샷으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감독님이 막 찍다가 은우 얼굴로 계속 줌줌줌해서 얼굴만 나온 거야. 너무 기분 좋은 말이긴 한데 아니야. 하긴 했지, 공연을. 하긴 했는데 이제 다 찍고 나서 준우 꺼는. 너가 옷은 의상을 다 입었는데 지퍼를 안 올렸어. 정답이다 이거. 진짜? 남대문이네. 정답! 왜 이렇게 아쉬워네. 아예 못 봐 우리는? 근데 그게 방송 자체는 사전 녹화 한 거니까 나가는데 직캠은 이제 너튜브에 올라가는 거잖아. 그래서 그때 녹화를 우리가 4번 정도 했는데 다섯 번 했나? 근데 다섯 번 다 열린 거야? 근데 하필 그거를 다섯 번째 녹화 때 그냥 우연히 딱 했는데 이게 손이 열려 있는 거지. 그때 한 거야? 다섯 번째 녹화 중간에. 아니 근데 다른 멤버들이 지적을 안 해줬어? 우리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우리 거에 대해서. 여기로도 집중했어. 온준이가 열어놨어. 온준이가 열어놨어. 여기 왜 이렇게 칼을 치워. 사람 아니야? 너가 일부러 지퍼 잘 내려가라고 양초로 계속 이렇게 걸었지. 아니 근데 그게.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는 게 서 있으면 의상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안 보여. 맞아. 근데 우리 동작 중에 이런 게 되게 많아. 큰 게.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였던 거지. 그날 팬티 색깔도 그렇고. 아 다 보이는 거야?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안무가 많은데. 그때마다 얘가 인사를 해가지고. 그거는.